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못 맞출 뻔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envy you! 고마워 엄마! 바다! 내일 연락 주세요! 어 바다! 정답! 제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쁘다! 나의 기업은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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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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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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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양념장 양념장 계란과 quitcı insecurities 그리고 계란을 깨서 넣어줄게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고 계란을 넣어줄게요 계란은 찌개씩 넣어줍니다 계란이 넣어주세요 2분정도 끓여쌀떡 멸치 위에 올리고 계란물 위에 올려주면 tới 1분정도 끓여줍니다 볶아줍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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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